먼저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I.C.입니다. 저희 M.I.C. 멤버들은 다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고요. 그래서 저희 특정 M.I.C.는 매일 찰나의 진행망입니다. 먼저 저희 오늘 오랜만에 신청해서 온 것 같고요. 저희 오늘 1분과 2분, 노래 다르게 준비를 했으니까 또다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흰색 패널, 저희 팀이랑 미트 팀의 공식 개정 적혀 있습니다. 많이 하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찍어주신 사진 관련자들도 많이 업로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M.I.C.입니다. 우리는 모든 전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다 중국인과의 동국에서 온 유학자들 다 중국에서 온 유학자의 유럽과 같은 전국에서 온 유학자입니다. 그래서 M.I.C., 이 중국에서 온 유학자입니다. 저희는 M.I.C.는 미국에서 온 유학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트 팀의 주소 입니다. Thank you. I hope you guys enjoy today.